불쾌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이민자 보호도시를 사실상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가 법안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불쾌자 보호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케빈들레온 주상원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이민단속요원 아이스에 공공기관이나 법원 진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정부는 물론 각 지역정부 소속 사법기관이 불쾌자 단속 등 이민법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몇 달째 주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주요 조항이 불쾌 신분 정과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LA 카운트 쉐리프 등 일부 사법당국도 권한 침해 등의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주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법안은 내일 하원 통과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기존 법안은 모든 범죄자들의 불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했지만, 개정안에는 법 집행기관들이 과거의 800건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죄수에 관한 이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연방 이민대행사는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미 지난 월요일 이민자 보호주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상태로, 이제 이민자들의 초점은 하원 설득에 맞춰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